안녕하세요. 맥키스케일입니다. 타미야의 포르쉐 912 GT3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제품입니다. 아주 무난하기에 초보자분들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 색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웹서핑 중 제 눈에 띄는 차량을 찾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팅라인이 잘 보입니다. A필러와 지붕 틈새를 꼼꼼히 갈아야 합니다. 파팅라인이 잘 보입니다. 퍼페이소 메인 컬러를 올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광 클리어를 올려주고 데칼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광 클리어 반광 클리어 반광 클리어 반광 클리어 반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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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트는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잘라주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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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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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